아무튼 오래오래 잘 만나봐요. 혹시 콩 하나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? 네? 어... 글쎄요. 원 빈! 원 빈? 뭐야? 뭐야 뭐야? 이거는 또 왜 이래? 어... 와 어이없어. 부자가 웃음소리까지 똑같네. 똑같아. 뭐야? 왜 콩 하늘이 원 빈이야? 엄마는 참. 하나는 영어로 원이고 콩은 빈이잖아. 그러니까 콩 한 알은 원 빈이란 거잖아. 그래서 원 빈이구나. 그렇게 웃지지 말라니까. 딱까지 웃기잖아. 아니 뭐 이런 가족이 다 있어? 네. 아니 뭐.. 아아악아악. 그리고 그네도 손이 나완을 잡았다.